All my TV. All My TV. 다시요. 구속인도 사람이다. All 강원도 원주회의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? 평범한 여자? 그냥 평범한 여자요. 그냥 평범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. 직업 같은 건 따로 뭐 사업을 하셨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으셨고요?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여자. 그런 여자. 가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고 친구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랑 다 끊어졌죠. 전혀. 제가 이제 육남매의 막내딸인데 어머니도 저한테 끊어졌으니까. 다 잃었죠. 다 등을 돌렸죠. 놀랐죠. 노래였으니까 등을 돌렸죠. 슬프신 거 아니죠. 아 조금. 네.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되게 편하게 줄 질문을 드려요. 딴 데처럼 딱딱한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으십니다. 얘기가 조금 끊어주시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선생님 빨리 한 거잖아요. 저희만이 너무 놀래죠. 그런데 저 이제 내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참 잘 사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그리고 주변의 출애에 놓여 있는 부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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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